어? 안녕하세요. 아템줌입니다. 오늘은 나이키 테이빈드 7구 게임 라인입니다. 파랑파랑한데 노랑노랑까지 한 스니커즈입니다. 이건 발이 알아서 들어가는 스니커즈입니다. 나이키에는 다양한 클래식 단어 스니커즈가 존재합니다. 이 스니커즈들 중에 저는 테이빈드 7구 모델이 가장 클래식한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르테즈 클래식처럼 더 빈티지해 보이는 스페셜한 모델도 있지만 일반 양산형 모델 중에는 테이빈드 7구가 가장 빈티지한 형태를 띄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창 도색을 추가하여 더욱 빈티지한 느낌을 추가해보았습니다. 분위기 한번 보고 가실까요? 로고 도색은 괜히 했네요. 테이빈드 7구 제품은 상대적으로 가성비도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커스텀을 해보기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설미 좋은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스웨이드 블루 색상도 추가 도색해주었습니다. 처음 시도해보았지만 만족합니다. 현재 고무창 느낌의 중창 도색도 준비중입니다. 성공하면 공유해보겠습니다. 테이빈드 7구의 자연스러움을 보고 갈까요? 클래식 스니커즈답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시리즈입니다. 제가 선택한 모델은 색상이 나름 도전적인 편이지만 전혀 이질감이 없는 게 이 모델의 특징입니다. 다양한 색상과 커스텀이 가능한 스케치북 같은 스니커즈로 안내해드립니다. 이런 스니커즈 시리즈가 있다면 우리 공유하도록 해요. 여러분의 아이템 공유기가 되고 싶습니다.